2017년 7월 19일까지 원주룩 9A2 조은수씨가 검수한 나는 밀가루도 만들어진 라면이다 배고픈 시절 나의 조상들은 저렴한 가격에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그게 지금까지 내가 사랑받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싶다 만들어지면서 누가 다루고 올까 이왕이면 칙칙한 군바리들 뽀글이 용도보다는 젊고 예쁜 아가씨 한 끼 식사되면 좋겠다 파프라카 삶의 하나의 일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오자 아니면 부대시간을 기다리는 아르바이트생의 간단한 끼니가 될 수도 있겠지 이번에 다른 쪽으로 나를 예찬해 볼까 나는 어느 찌개나 들어가면 이슈랑 별 3개 이상을 받을 정도로 맛있는 맛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한다 새로 나온 내 후배들은 맵기 매운 불닭과 깔끔한 맛이 일품인 하얀 국물관 최근에 부대찌개 맡은 다양한 친구들이 탄생을 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맛이 최고다 이거지 나는 속으로 대대인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몇 분만에 드디어 나를 고르면 주인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아 불쌍 어제 편의점에 온 진상 최모선 님이다